자, 속임수 캔드는 무엇이냐? 이겁니다. 이런 캔들. 이런 캔들. 자, 은봉인데 끌어올리는 척하지만 끌어올리지 못하는 모습. 이게 바로 속임수 캔들이에요. 파란색인데 끌어올리죠? 끌어올리는데 그 전 캔들보다 높이에 있습니다. 그런데 은봉이 나오는 거죠. 결국은 은봉이란 건 뭡니까? 종가가 그 전 종가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. 종가가 갱신이 된 게 아니죠.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종가가 그 전 종가보다 떨어져 있다는 거고 시가는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런데 다시 말해서 기대치가 시가 갭이 생겼다는 건데 전일에 시간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. 아침에 왔더니 야, 이 종목 더 갈 것 같아라고 뛰어올렸어요. 근데 못 가고 더 추가도 상승이 못 나오고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게 뭐다? 최고점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빠지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